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재원클락스 심기일전 2주차인데 반갑습니다. 찍어서 60점 맞았어요. 과근희님 근데 우리 김포원장님도 그냥 한번 풀어보셨대요. 찍었더니 40점 나왔대요. 잘 찍으시네. 근데 우리 김포원장님이 제가 알기로 2대 나온 여자래요. 그래서 공부 좀 하셨던 분 같아요. 자, 보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간은 그냥 편하게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시간이고 이제 경제론을, 이제 메가랜드에서는 경제론 수업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메가랜드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김포에서는 아직 경제론 수업을 다음 주에 진행을 해요. 그래서 김포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예전에 공부했던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었어야 돼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점수는 역시나 썩 다양하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오늘 비가 왔어요. 여담으로 제가 중학교 때 연애 편지를 받았을 때 아직 기억이 남는 문구가 있는데 한 친구가 저를 좀 좋아했던 친구였겠죠. 연애 편지에 이런 얘기 있었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연인들이 연인들을 이제 그리워하는 마음이 하늘에 쌓이고 쌓여서 그게 다 차면 비가 돼서 내려서 사랑하는 사람을 항상 그리워하게 된다. 비 올 때마다 생각이 난다.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 평생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 물론 지금 와이프는 아니에요. 지금 뭐 딴 친구랑 잘 애엄마로 잘 살고 있는 친구인데 자 1번 문제 보죠. 1번에 보니까 많이들 제가 아까 오답이 좀 많이 나왔는데 왜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인데 자 보죠. 우리가 이제 수요라고 얘기할 때는 사고자 하는 마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전적 개념이에요. 실제로 산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수요량은 살려고 하는 이 사전적 개념이 중요하죠. 자 수요량은 일단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하는 양이니까 우리가 이제 유량 개념이죠. 양을 측정할 때 시점에서 측정하는 건 저량 기간을 잡고 측정하는 건 유량 이렇게 정했으니까 자 그리고 구매하려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구매하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이고 아직 산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최대 수량으로 구매력을 필요로 한다. 맞죠. 우리가 수요나 공급을 얘기할 때 수요량 공급량은 유효라는 개념이죠. 구매력이 필요하다. 이건 유효한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수요나 공급의 정의를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내니까 자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시점 나오면 안 되고 구매한 이러고 나오면 안 돼요. 실제로 구매했던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그리고 말이 없어도 구매력을 갖춘 유효한 개념 맞는 질문이고 자 이번에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마찬가지로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해당제와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면 이 가격부터 수요량이 변하게 되는 과정을 이 변화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해당제와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면 이건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면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고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게 이제 1번 문제로 보너스로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자 그 내용인데 한번 보죠. 자 가격이 나왔지만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했어. 예상.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가격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변할 것 같다라는 마음 심리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의 요인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서 공급량이 변했대요. 자 공급량이 변했는데 원인이 가격이 아니라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공급의 변화라고 하죠. 공급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공급의 변화가 일어났고 자 그러면 곡선이 이동할 수 있겠네요. 곡선이 이동한다. 맞고 근데 이제 공급량이 줄었대요. 이것도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죠.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럼 현재 팔 거냐를 묻는 거예요.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공급자가 생각했대요. 근데 공급자는 비쌀 때 팔아야 돼요. 그럼 지금 안 팔고 지금 안 팔고 나중에 올라가면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팔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면 공급량이 줄었다. 맞죠? 자 수요 아니 공급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공급량이 줄었으니까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맞는 질문이네요. 제가 고민했어요. 문제 낼 때 너무 쉽게 내면 너무 쉽게 내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래도 이 시간에 와서 공부를 좀 하려고 더 배우려고 했는데 너무 쉬운 거 기초적인 것만 하면 많이 좀 서운할 수도 있겠다. 배우는 게 너무 적을 수도 있겠다 해서 조금 응용한 지문들을 좀 제가 출제를 했는데 자 4번 먼저 보죠. 3번 말고 4번 자 소득이 변하여 수요량이 변했대요. 자 원인이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닌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으니까 이건 역시 수요의 변화라고 하겠네요. 수요의 변화가 일어났고 수요량의 변화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해당 재화의 가격 이렇게 자 그러면 곡선이 이동을 하겠네요. 곡선의 이동은 맞고 자 소득이 줄 때 수요량이 줄었대요. 수요량이 줄면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얘도 맞는 지문이고 자 5번에 보니까 5번 오답도 좀 많이 있었어요. 이제 김포 수강생들이 이제 예전에 배웠던 걸 좀 까먹었을 수도 있을 텐데 자 시장 수요곡선은 개별 수요곡선의 수평적 합으로 도출되며 맞는 지문이에요. 개별을 시장으로 합칠 때는 양을 합치는 거예요. 양의 합이다. 양의 합이다. 어떤 거냐면 잠깐 설명하면 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여기가 100원이고 여기가 200원 자 이쪽은 가격 이쪽은 양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중요한 건 세로축은 언제나 가격을 쓰고 가로축이 양을 쓰는 거예요. 얘가 가격, 양 그래서 곡선을 보니까 이렇게 돼서 자 100원일 때는 세 개를 사고 200원일 때 하나를 샀다라고 보이죠. A가 자 근데 B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B라는 사람을 봤더니 자 100원일 때와 200원일 때 보니까 얘는 이렇게 했다고 해보죠. 200원일 때 하나 샀는데 100원일 때는 4개를 샀다고 해보죠. 그러면 A와 B가 합쳐지면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이 되는데 이게 시장 수요 함수 수요 곡선이 될 건데 얘는 자 그러면 100원일 때 A는 하나 사고 B도 아니죠. 자 200원일 때 A가 하나 사고 200원일 때 B가 하나 샀어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200원일 때 사는 총량은 두 개가 되겠네요. 이 하나와 하나를 합쳐서 두 개가 된 거죠. 양을 합친 거예요. 양 이게 가로축이 양이니까 자 그리고 100원일 때는 얘가 100원이라면 A는 세 개를 사고 B는 네 개를 샀으니까 시장에서 총 200원일 때 100원일 때 사는 양은 일곱 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개별 함수를 합치면 시장 함수가 되는데 뭘 합쳤냐면 양을 합친 거예요. 양 한 개 한 개를 합쳐서 두 개 세 개 네 개를 합쳐서 일곱 개 양을 합했으니까 이걸 좀 학문적으로 가로축이 양이니까 수평적 합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 합으로 도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곡선의 모습을 보니까 얘가 좀 더 완만해졌죠. 그래서 완만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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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세워져 있으면 비 내린다. 누워져 있으면 탄력적인 거고 세워져 있으면 비탄력 비 내리니까 비탄력인 거예요. 세워져 있지 않고 누워져 있으니까 얘는 탄력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수평적 합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시장함수는 자 시장 수요곡선은 개별 수요곡선에 비해 탄력적이다. 맞죠? 곡선이 좀 더 완만하다. 자 그럼 3번 한번 보죠. 3번에 보니까 임대료가 상승하여 임대주택 수요량이 변했다. 자 그러면 원인부터 결과까지 수요량이 변했대요. 자 근데 원인이 임대주택의 수요량일 때는 임대주택에서는 수요는 임차고 공급은 임대를 얘기해요. 임차임대가 만나서 형성되는 가격을 뭐라고 하냐면 임대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임대료는 해당제와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으니까 얘는 뭐냐면 수요량의 변화예요. 자 그럼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이 이동하지 않고 곡선 위에 점이 이동한다. 그래서 여기서 곡선이 이동한다가 아니라 곡선 위에서 또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답은 3번이 답이고 자 3번을 많이 체크하긴 했지만 답은 많지만 오답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답 체크하신 분들은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이 보기에서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지 오늘 잠깐 말씀드릴 건 만약에 오늘 수업 내용을 잘 듣고 잘 듣고 완벽히 이해했다. 그러면 제가 생각에 본 시험에서 경제론 파트가 5문제가 나오면 3문제 이상은 무조건 맞을 수 있어요. 3문제 4문제까지는 거의 이 10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되니까 열심히 다시 한번 꼼꼼히 풀어보시길 바라요. 자 80점 초이님 잘하셨어요. 80점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긴 시간 풀어서 80점 양기비님 이제 앞으로 노력해서 시간을 좀 많이 줄여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보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아파트 시장의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 몇 개인가 제가 이제 수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가 우리가 배웠던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출제자가 묻고자 할 때 응용된 문제로 많이 써요. 자 한번 내용을 보면 자 아파트 시장의 수요곡선을 아파트의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켰다. 자 곡선을 이동시켰다. 자 곡선을 이동시키는데 아파트의 곡선인 거예요. 이때 우측으로 이동했대요. 자 이렇게 나왔네요. 문제가 자 그러면 이제 어 답은 딱 세 개로 구분됐었는데 자 나머지 상식적인 건 뭐 다 알겠는데 하나를 알고 모르고가 대부분 다 구분된 거네요. 자 그럼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죠. 자 아파트의 수요곡선을 이동시켜야 돼요.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하는데 얘가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야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야 곡선이 이동할 거예요. 그럼 이제 원인이 뭐가 되어야 곡선이 이동하냐 이렇게 돼야 곡선이 이동할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해당 저의 가격이 아닌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얘가 변해야 돼요. 해당 저의 아파트죠. 그럼 여기는 아파트 가격이 아닌 이외의 요인이 영향이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아파트 수요령이 변해야 돼요. 자 그럼 곡선이 이동해요. 근데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라고 했으니까 수요량이 증가돼야 돼요.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 이걸 묻는 것이 이제 2번 문제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찾아봐야죠. 이게 수요의 변화를 얘기했어요. 자 원인이 해당 저의 가격이 아닌 요인에 의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때 이걸 수요의 변화 해당 저와가 아파트 해당 저와의 가격이 아니어야 돼요. 아파트 가격이 아니어야 돼요. 자 우측으로 이동했으니까 얘의 수요량이 증가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문제 풀 때 주의해야 될 건 절대로 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하나가 있어요. 그 요인은 해당 저와의 가격이면 얘 위에서 해당 저와 가격에서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니까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지 간에 얘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어요. 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하니까 얘는 수요량의 변화에서 곡선 위에서 점의 이동을 나타내고 자 그리고 얘가 수요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수요는 살려고 하는 거니까 원자재 가격 같은 건 이건 공급과만 관련이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공급과만 관련이 있는 것이 공급자 수 생산 기술 이건 뭐 공급자 수 공급이 나왔고 생산자 수 아니 생산 기술 같은 건 생산이라는 것도 공급과만 관련됐으니까 그리고 원자재도 마찬가지예요. 생산 요소를 얘기하는 건데 얘도 공급과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얘는 공급의 요인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없애놓고 이제 나머지 것들 중에서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걸 찾아야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 감소겠죠. 말이 없으면 정상자니까. 자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했대요. 자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 지금 수요를 물어봤으니까 올라갈 거로 예상하면 지금 산다 안 산다 지금 사야 돼요. 사야 나중에 오르면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가격이 변할 거라고 예상한 거예요. 수요의 변화 요인이고 올라갈 것 같네 그러면 이 수요자는 지금 사놔야 나중에 이득을 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살 거예요. 언제나 묻는 건 현 상황에서 살 거냐 팔 거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산다. 그래서 산다. 수요량 증가한다. 인구가 줄면 인구는 인구 수는 소비자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조건 소비자예요. 소비자 수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요량 감소 금리가 하락했다. 그럼 이자율이 싸졌으니까 대출 받기 쉽겠네요. 그래서 대출 받아서 수요의 증가 선호도가 줄었다. 인기가 줄은 거예요. 안 살려고 한다라는 거죠. 수요의 감소 이렇게 자 보죠. 대체 주택의 가격이 올랐다. 얘는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어떤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인데 아파트와 대체 관계가 있다. 그래서 주택의 가격이 올랐대요. 그러면 주택을 살 거냐 안 살 거냐 라는 수요법칙을 써서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올랐으니까 주택을 안 산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택 안 산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대체제라는 건 비슷한 제하다 보니까 하나를 살 때 다른 거 안 사는 거예요. 또는 다른 거 안 살 때 다른 걸 사야 비슷한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 때 안 사하거나 안 살 때 사는 두 재와의 관계를 대체제 관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주택을 안 샀으니까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를 산다. 이렇게 돼야죠. 아파트 산대요. 그러면 아파트의 수량이 증가했으니까 아파트의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겠네요.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한 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2번. 어려운 문제지만 중요한 문제여서 제가 매년 수업 때마다 이 파트 때마다 항상 설명해주는 문제 유형이었어요. 잘 봐서 어려운 문제죠. 하나라도 틀리면 틀리니까 근데 이제 이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내야 자신 있게 경제론 문제를 잘 해결해서 합격 점수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에요. 수요의 증가 수요의 증가 가격 외 물음표 이걸 모르면 좀 고민스러운데 다시 한번 책을 봐야죠. 수요의 증가는 수요의 변화 중에서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고 가격 외 가격 이외의 요인 다시 정리하자면 수요량이 변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당자와 가격의 수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면 이 과정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고 해당자와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면 예를 들면 소득이다 또는 다른 자 가격이다 가격이 변할 거라는 예상이다 대출 금리 이런 것들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면 이런 건 모두 다 수요의 변화라 그래요 결과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구분해야죠 자 가격 상승 예상은 이건 가격이 변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심리 마음만 변한 거예요 오를 것 같네 내릴 것 같네 이런 심리가 변한 거지 가격 자체가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라는 예상은 수요의 변화 또는 공급의 변화 요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도 항상 고민해요 왜 이렇게 경제론을 어려워할까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좀 더 더 잘 이해하고 쉽게 다 맞을 수 있을까 근데 어찌 되거나 어려운 내용인 건 맞아요 어려운 내용을 제가 이제 고민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고는 이 어려운 내용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잘 될 거예요 분명히 노력하면 그리고 결과적으로 역사가 항상 말해줘요 내가 전에 공부를 하나도 안 했고 학습 능력이 유전적으로 좀 낮은 사람도 열심히 하면 다 합격을 해요 열심히 하면 다 합격을 해요 이건 뭐 1예인데 처음에 저한테 공부하러 온 친구 중에 분수를 몰랐어요 A 나누기 B가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A 나누기 B가 이게 A 분의 B인지 B 분의 A인지 이걸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A 나누기 B는 A 나누기 B 이렇게 했어요 B 분의 A 이걸 모르는 친구가 그럼 이제 학습 능력이 없었던 거죠 중고등학교에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학계론을 90점을 넘게 맞았어요 대부분 다 열심히 해가지고 평균이 80점도 다 넘었어요 당연히 합격을 한 친구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대부분 우리 주변에 열심히 한 분들이 합격하는데 공부는 잘 못하지만 열심히 해서 합격한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다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은 뭐 꼭 공부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고 바쁘신 분은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도 편하게 수업하는 거고 가능한 천천히 하나라도 좀 차근차근 수업 중에는 뭐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제가 좀 바쁘게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 시간은 그냥 자유롭게 좀 더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좀 좀 더 더 자세히 공부해볼까라고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바쁘신 일이 있으면 일 보셔도 괜찮아요 편하게 하시고 자 그리고 공부하다가 어려운 거나 또는 고민거리가 있으면 여기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글 올려주면 제가 충분히 이제 조언 드리거나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선생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일방적인 건 아니에요 저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막 능력이 뛰어나고 뭐 인성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단 하나 여러분들보다 학계로는 잘하죠 그건 100% 제가 인정하고 그건 100% 확실해요 학계로는 잘해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근데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다방면에 본다면 여러분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다만 같이 이제 저도 여러분한테 합격을 위해서 좀 더 공부뿐만 아니라 관심도 갖고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관계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응원도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래야 서로 합격할 때까지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거니까 자 3번 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자 계산 문제인데 역시나 다양하게 물론 이제 답의 정답률이 조금 높긴 하지만 다양하게 틀렸어요 자 한번 보죠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가 가격 탄력성 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시험 문제 100% 나와요 100% 근데 가격 탄력성을 정의할 때 자 이 단어를 보고서 이게 뭐다를 바로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공부를 해놔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건 어떤 단어나 용어를 봤을 때 어떤 내용과 정의가 이 단어에 팍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좀 쉽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학창시절에 그런 공부를 많이 했었고 자꾸 이제 얘기해주지만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 아마 나중에 야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 조언들이 공부하는데 좀 쉽게 도움이 많이 됐어 이런 얘기 분명 느낄 거고 합격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제시해주는 공부 방법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 아주 효율적으로 쉽게 공부했다 그래서 학교로는 적은 시간 투자해서 고득점 맞았고 다른 공부할 만한 충분한 여유가 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도 제가 그냥 뭐 그냥 듣기 좋으라고 없는 얘기를 막 만들어서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나는 충분히 검증하고 고민해봤다고 실제로 그렇게 확인됐던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거니까 잘 따라서 해보시면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가격 탄력성 이 단어를 딱 봤을 때 이렇게 정해야 돼요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양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탄력성은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얘기해주는 정량적 개념이에요 양을 정하는 개념 그래서 정량적 개념이라고 하고 학계론에서 또는 경제론에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에요 가격은 원인에 해당되고 양이 중요해요 양이 언제나 중요한 개념은 다 양을 정하는 개념이에요 양이 얼마나 변할 거냐 양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가격은 원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경제학에서는 양이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식을 쓸 때 보통 분모에는 원인을 쓰고 분자에 결과를 써요 당연히 분자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 분의 뭐 이렇게 나오면 분자가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고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느냐니까 식은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가격과 양을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변화율을 집어넣어야 돼 변화율 변화율 이 퍼센트를 변화율이라 그래요 변화율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0에서 20으로 됐을 때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쉽게 생각해봐요 일상적으로 야 10에서 20 변했어 처음은 10이고 나중은 20이야 변화는 얼마 됐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변화 얼마가 변화됐냐 그러면 야 10에서 20 됐으니까 10이 변한 거네 여기서 이만큼 변했으니까 어 뭐 10 10 나오니까 30으로 해보죠 30 야 10에서 30으로 갈 때 얼마 변했어 어 그러면 10에서 30으로 20이 변했네 20이 변화됐다 그래요 변화량은 20인 거예요 변화량은 20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퍼센트 자 그러면 비율이니까 비율은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는 걸 비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변화량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변화량 변화량은 차이값이라고도 해요 차이값 그래서 30에서 10 10에서 30 이렇게 변할 때 차이는 20 변한 거예요 이 변화량 변화값 변화량 그러면 여기에 기준값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기준값은 이제 출제자가 줘요 최초값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딱 중간값을 기준으로 할 거냐 그래서 기준값 분의 변화량 변화값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공부를 좀 앞으로 절 시간을 들여서 시험 때까지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이걸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야 왜 변화율은 이렇게 쓰지 라는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변화율 변화량의 비율 어 그럼 변화량이 여기에 들어가야지 기준값은 주겠지 기준분의 변화율 비율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자 그럼 이제 변화율 한번 따져보죠 임대료가 가격이죠 이렇게 됐을 때 수요량은 이렇게 변했대요 자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을 따져볼 건데 중간값으로 한다라고 나왔어요 기준은 중간값으로 한다 자 그럼 이제 가격 변화율 한번 보죠 가격 변화율은 자 기준은 중간값으로 한다 20에서 30으로 갈 때 중간값은 25 이렇게 되겠네요 25 자 그리고 자 차이값은 큰 거에 대한 걸 빼면 되는 거예요 차이는 10 이렇게 되겠죠 10 이렇게 되면 얘는 계산하면 0.4 이렇게 될 거니까 퍼센트를 붙이면 40%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여기에 수요량의 변화율을 보죠 수요량의 변화율 자 그러면 기준값은 중간값을 쓰라고 했으니까 120과 80 중간값을 구할 때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자 더하면 200이고 2로 나누면 100이죠 그럼 딱 중간값이 10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가운데 값을 구할 때는 처음과 끝값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딱 중간값이에요 이게 이제 산술평균의 기본인데 자 더해서 2로 나누면 중간 100이고 차이는 120에서 80 큰 거에 대한 걸 빼면 돼요 그래서 4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얘도 0.4 그러면 4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가격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이 똑같아요 이거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다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탄력성이 가장 중요한 개념 양이 많이 변해야 가격보다 양이 많이 변해야 탄력적이고 가격보다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이에요 가격과 양이 똑같이 변하면 단위 탄력적이고 단위 값은 1이니까 계산하면 1 나올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여기에 40% 분의 40% 하면 1 이렇게 딱 나오겠네요 그래서 탄력성 값은 1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자 중요한 개념은 가격 탄력성 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탄력성을 구할 때는 변화율을 알아야 된다 근데 값이 나왔으니까 변화율을 구해야 되는데 변화율은 변화값을 쓰는데 기준값 분의 변화값을 쓰는 거예요 기준값 분의 변화값 그래서 가격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을 기준값 분의 중간값을 저해서 중간값 분의 변화값 중간값 분의 변화값 구해서 대입하면 되겠네요 단위 탄력적 1인 거죠 앞으로 시험 문제 모의고사에 많이 나올 거니까 준비해 놔야 돼요 시험 문제도 나올 때가 됐어요 우리 시험에도 출제자가 가격 탄력성 계산 문제를 그냥 내긴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변화율을 구하는 식을 하나 더 쓸 수 있게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때가 됐어요 이제 낼 때가 물론 제가 뭐 점쟁이가 아니라서 뭐 100% 나온다라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느낌상 가르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올 때가 될 것 같다 물론 뭐 이것도 사실 뭐 확률이 많이 높다라고는 얘기할지 못하겠지만 잘 연습해놓고 있어야 돼요 계산 문제 맞아요 편해요 계산 문제를 만약에 제가 이제 11월 12월 마지막 주에 계산 문제 기초 계산 문제 10가지 유형 정도를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유형만 딱 알고 있으면 항상 모의고사 볼 때 3문제 이상은 무조건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러면 항상 계산 문제가 3문제 정도 맞고 우리가 점수를 딱 나오면 안정적으로 좀 안심하면서 학교론을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즐겁게 그래서 계산 문제 중요해요 버릴 수 없어요 안정적으로 합격하려면 계산 문제를 꼭 준비해놔야 돼요 어려운 건 내가 못한다더라도 뭐 수학에 공포를 가진 사람도 있죠 아니 나는 산수만 나오면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눈이 이렇게 돌아가고 막 하여간 머리가 막 하얘져요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연습하시면 돼요 이게 뭐 어려운 수학 미적분을 문제 내는 건 아니니까 제가 천천히 산수부터 잘 이해시켜드리려고 노력했으니까 아마 수업을 들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연습 반복이에요 그래서 계산 문제 절대로 포기하면 학교론 안정적으로 반드시 학교론 때문에 학교론 때문에 떨어지는 일 없을 거예요 잘 준비해놓으면 근데 계산 문제를 포기하면 이건 좀 도박하는 것과 비슷해요 학교론이 어렵게 나오면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계산 문제 연습 잘 하셔야 돼요 네 번째 문제 보죠 답이 간만에 좀 높게 나왔어요 정답률이 높게 나왔는데 한번 보죠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 보죠 우리가 이제 균형점의 이동을 얘기하는데 공급이 일정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일정한 건 볼 필요가 없고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공급 곡선은 가만히 있다는 얘기죠 수요가 증가했대요 증가하면 언제나 양은 증가 감소하면 언제나 양은 감소 양은 무조건 증가냐 감소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균형량 나오면 균형량은 증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살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격은 상승 맞네요 자 이 내용 나왔으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경제론을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이걸 좀 많이 헷갈려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요로 한번 기준 잡아볼게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자 한번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해봐요 수요가 증가하면 서로 살려고 했으니까 가격은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거냐 가격이 올라가면 사요 안 사요 비싸니까 안 살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또 줄어요 그럼 수요가 줄면 안 살려고 했대요 그 다음은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내릴 거예요 안 살려고 했으니까 가격 내려가면 또 사람들이 사요 안 사요 사요 수요가 또 증가해요 또 이게 계속 반복돼요 수요 가격 가격 수요 수요 가격 가격 수요 계속 반복되는데 이걸 딱 제시됐을 때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딱 제시하면 염화금을 묻는 거예요 한 단계 원인과 결과 가격을 제시하면 이 뒤에 수요가 증가하고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그럼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 나왔을 때 또 이걸 바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런 걸 해석하면 안 되고 한 단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한 단계만 보는 거지 이걸 나오면 그 뒤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도 될 거잖아요 이런 걸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수요 공급에서는 계속 수요 공급은 가격을 변화시키고 가격은 수요 공급을 변화시키고 수요 공급은 또 가격 변화시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생각하면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경제론은 언제나 이게 딱 제시되면 다음 단계를 물어본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어떤 원인이 제시되면 다음 단계만 생각한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내가 기본 원리를 적용해서 가격이 나왔을 때 이제 수요를 기준했을 때 수요량이 변화가 됐을 거예요 자 이런 게 또 있고 수요가 변화가 되면 가격이 또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얘는 이게 만약에 A라면 A에 똑같은 거라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이때 중요한 건 비싸면 안 산다라는 수요법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요법칙은 언제나 가격부터 출발해서 양까지만 끝나는 게 수요법칙이에요 반대는 절대 말도 안 돼요 이건 수요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법칙은 원인과 결과가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건 균형점의 이동이에요 균형점의 이동 균형점의 이동에 의해서 시장의 논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살려고 많이 살려고 하면 가격 올라가겠지 안 살려고 하면 가격 내려가겠지 파는 사람이 많으면 물량이 많아져서 희소하지 않으니까 가격 떨어지겠지 파는 사람이 없으면 안 파니까 귀해지겠지 가격 올라가겠지 이건 균형점의 이동에서 설명하는 시장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가격부터 출발해서 양까지 끝나냐 이건 수요법칙이고 수요공급이 변해서 가격이 어떻게 변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건 이걸 묻는 거죠 주로 이렇게 예를 결과를 이건 균형점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내용은 좀 구분하고서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공감이요 네 공감 좋아요 우리 항상 공감을 하고 소통해야 되죠 계산 문제 중요하니까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지금 바로 느낌은 안 올 수 있어요 아직 내가 공부가 안 돼가지고 이런 단어 자체도 해석이 안 되면 이런 내용들을 이해 못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좀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때가 되면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 그때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이거구나 라고 떠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거고 그래서 가격부터 출발해서 수요량까지 끝났냐 수요 공급이 변해서 가격을 묻는 거냐 이건 다른 얘기인 거예요 수요 법칙이냐 균형점 이동이냐 이렇게 다른 거니까 자 얘는 지금 균형점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보니까 수요 공급이 변해서 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묻는 거니까 균형점의 이동 여기에다가 수요 법칙을 적용시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딱 끝났어요 자 그럴 때 양이 어떻게 될 거냐 양이 변할 수 없다고 나왔는데 한번 해석해 보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니까 수요 증가는 양을 증가시킬 거고 공급 감소했는데 감소니까 양이 감소해요 얘와 얘가 동시에 변했는데 양은 증가시키고 얘는 양을 감소시켰는데 누가 더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얘가 많이 변했다 얘가 많이 변했다 이런 말이 없죠 그러면 얘가 많이 변하면 양은 증가할 거고 얘가 많이 변하면 양은 감소할 거예요 근데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면 결론은 양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누가 더 많이 변했다라는 변화폭을 제시하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반대로 움직이는 건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자 3번에 보죠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감소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자 완전 탄력 나오면 이건 뭐 무조건 하나 정해지는 거죠 우리가 일단 중요한 거 수직선 나오면 완전 비 내린다 완전 비 탄력을 얘기해요 완전 비 탄력 완전 비 내린다 수직선은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좌우로 가는 건 양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점들은 좌측 우측 위동하지 못하니까 양이 감소 증가가 안 되는 거예요 양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완전 비 탄력 수직선은 양이 변하지 않는다 양의 변화가 없다 이 변화 없다를 양이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양이 고정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러면 얘를 기준 잡아놓고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이에요 완전 탄력 완전 탄력 수평선 자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는 거죠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으니까 가격이 일정한 걸 완전 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 탄력이 나오면 무조건 가격은 일정해요 그래서 무조건 가격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무조건 일정하다 맞고 자 4번에 보니까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작은 건 무시하고 큰 거에 따라가는 거죠 감소면 양 감소 수요 감소면 안 살려고 했으니까 가격은 하락 맞고 자 5번에 수요 증가폭과 공급의 증가폭이 똑같으면 자 동일하면이라고 나왔어요 얘가 중요한 거죠 수요도 증가했고 공급도 증가했는데 똑같이 변했대요 수요 증가는 양을 증가시켰고 공급 증가도 양이 증가됐어요 양이 증가 양이 증가 그럼 양은 증가해요 둘 다 양은 증가시켰으니까 자 근데 수요 증가면 가격은 상승 공급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 근데 똑같이 변했대요 얘가 가격을 100원 오르게 했으면 얘는 가격을 100원 내리게 한 거예요 그럼 100원 오르게 했고 100원 내리게 했으니까 오른 만큼 내리니까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격은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하락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여기서 똑같이 변하면이라고 나왔으니까 양 증가 양 증가면 둘 다 양 증가시켰으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됐을 거고 수요 증가면 가격 상승 공급 증가면 가격 하락인데 얘가 똑같이 변했으니까 오른 만큼 가격이 내렸으니까 가격은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하락이 아니라 일정하다 이렇게 오늘 제가 좀 속도를 좀 천천히 하고 기본적인 내용도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건 경제론이 좀 어려워하니까 이걸 잘 들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섯 문제 정도 기본적으로 나왔을 때 세 문제 이상은 무조건 맞을 수 있을 정도니까 열심히 이 문제 연습하시면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마다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처음 접하는 문제? 아 그래요 이제 많이 접할 거예요 유명한 문제들이고 다 이건 뭐 모의고사나 기출 문제나 계속 계속 나왔던 문제고 자 5번 보죠 유량과 저량으로 오른 거 이거 틀리면 근데 아직도 이렇게 언젠가 100%가 될 때까지 제가 열심히 암기 코드 얘기할 거니까 자 저량과 유량 볼 때 자 우리가 저량을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냐면 제자가 통부인 이렇게 물론 제가 조금 어렵게 내긴 했는데 자 재고, 자산, 자본, 가격, 가치, 통화량, 부채, 인구, 수, 인구 얘는 저량이죠 대표적으로 자 그래서 오른 거 저량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야 일정 기간에 측정하는 건 유량 이렇게 돼야 되고 일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건 저량 이렇게 돼야죠 자 유량의 예로는 재고 나왔으니까 이건 유량이 아니라 저량이죠 자산, 가치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저량이에요 얘는 저량인데 자 그리고 얘를 보니까 얘 주의해야 돼요 인구 나왔으면 저량 같은데 인구 증가분 이렇게 나왔어요 저량이 변하는 값과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인구 증가분 또는 비슷하게 가치는 저량인데 저량인데 가치 상승분 이렇게 나오면 저량이 변하는 값과 이렇게 붙어있으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 유량이 되는 거예요 유량 참고로 앞으로 여러분이 방문 가게에서 모의고사를 보든 메가랜드에서 모의고사 보든 자 이 속임수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저량이 변하는 값과 붙어있으면 이건 저량의 변동분이라 그래요 저량의 변동분이 나오면 이건 유량이 된다 기억해놔야 돼요 저량이 변하는 값과 붙어있으면 유량이 된다 자 그래서 유량의 예가 아니죠 얘는 저량의 예고 얘는 유량의 예고 자 수입, 수요 공급이 일어나면 거래량 신규주택 공급량 얘는 모두 다 유량의 예죠 얘는 모두 다 유량의 예다 저량의 예가 아니라 유량의 예다 자 5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현재 현재 현재는 기간이 아니라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 시점을 얘기하니까 자 얘는 일단 저량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량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예요 수요량이 나왔는데 여기가 저량의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량이 아니라 여기 현재 나왔으니까 시점이 나왔으니까 저량 개념이고 자 1500만 채가 존재한대요 그러면 저량의 공급량은 재고주택 공급량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쓰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내놓는 걸 저량의 공급량 이게 저량의 공급량 재고주택 공급량을 얘기하고 우리가 기간에 잡는 공급량은 신규주택 공급량이에요 새로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정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규주택 공급량은 유량 개념이고 재고주택 공급량은 저량 개념이에요 재고는 쓰고 있는 주택량을 얘기해요 존재하는 양을 얘기해요 쓰고 있는 게 존재하는 양이고 바로 팔려고 내놓을 수 있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00만 채가 있다면 이 말은 저량의 공급량이 재고주택 공급량이 1500만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 중에 100만이 공가로 남아있대요 비어있대요 그러면 현재 딱 쓰고 있는 양은 얼마? 1400만 이렇게 되겠네요 저량의 수량은 1400만 얘가 맞는 지문이에요 나중에 제가 수업 중에 별도로 이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시장론에서 다시 나오는 얘기예요 저량 유량이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해서 제가 좀 집어넣었어요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거죠 현재 나왔으니까 시점이니까 저량 개념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게 주택 유량의 수요량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저량을 얘기하는 거다 유기저시는 잘 모르겠고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게 얘기를 해줘 봐요 같이 하면 이해가 되는데 혼잠에 헷갈려요 당연히 그래요 천재가 아닌 이상 누구나 다 그래요 그걸 이제 연습을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이해 드렸던 것이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될 거예요 제가 설명할 때는 잘 알고 있죠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가르칠 거고 그래서 가장 쉬운 편으로 자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알아듣기 쉬우라고 해주는 거지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알아들은 걸 바탕으로 집에서 복습하시면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내 스스로 깨달아야 되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공부 지금 어려워하지만 돈 버는 게 어렵지 뭐 공부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겠지만 나중에 자격증 따고 나가서 이제 업을 하면서 돈 벌 걸 이제 준비하시면 어 공부할 때가 더 쉬웠네 좋았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분명히 이건 뭐 자격증 땄다고 우리 끝은 아니잖아요 자격증 따는 이유는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려고 준비하는 거니까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즐겁게 해야 돼요 이거 하나 자격증 땄다고 끝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유기저시 아 유량은 기간 저량은 시점 이렇게 외우신 거구나 아 네 유기저시 아 근데 그렇게 자기만의 암기코도 있어도 좋은 거죠 이게 이제 오랫동안 나는 이 단어가 이렇게 암기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자기만의 암기코도 막 만들어도 돼요 저도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때 수학공식 막 많이 만들어서 저만의 방법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자 어찌 됐구나 자 문제 6번 보죠 중요한 문제죠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관계 나왔어요 관계 관계 그러면 두 제와의 관계는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거 묻는 거죠 58명 아 그래요 58명 아 그래요 지난번에는 40 몇 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많이 늘었어요 점차 좀 계속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관계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관계는 두 제와의 관계는 대체 관계냐 보완 관계냐 또는 뭐 대체제 관계냐 보완제 관계냐 이걸 말하는 건데 대체제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대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비슷하니까 야 하나 샀어 그럼 비슷한 건 다른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살 때 다른 걸 안 사면 이건 대체제 관계예요 보완제 관계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를 사면 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샤프를 사면 샤프심이 필요하듯이 이런 건 샤프와 샤프심은 보완제 관계 근데 예를 들면 참이슬과 처음처럼 이거 있죠 이거 좋아하는 거 참이슬과 처음처럼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싶을 때 내가 참이슬을 마셨다라면 한 병 마셨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병만 딱 조건을 참이슬을 마셨으면 비슷한 처음처럼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참이슬을 못 마시려면 이제 처음처럼 필요한 거죠 비슷할 때는 대체제 관계라고 살 때 안 사는 제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계는 뭐 금방 해석할 수 있죠 뭐 답 많이 맞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알아들은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먼저 무슨 관계냐 먼저 해석해 보면 자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고 오 여기에 오류가 있네요 가격이 빠졌네요 아파트에 가격이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격이 10% 상승하자 아파트 수요량이 6% 감소했다 수요량이 줄었다 아파트를 안 살 때 오피스텔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안 살 때 오피스텔 샀다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관계니까 얘를 안 살 때 얘를 산 거냐 비슷하니까 주택으로서 내가 살 집이 하나 필요하니까 아파트 안 사는 대신에 오피스텔 샀다 대체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대체제라고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니까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 탄력성 나왔는데 중요하죠 100% 시험 문제 나오죠 교차 탄력성 자 간단히 정리하면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오피스텔은 해당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 있는 그 재화 그러니까 이 교차 탄력성은 오피스텔 수요량이 얘가 양이 빠진 거예요 오피스텔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원인을 생략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오피스텔 수량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재화 가격이 생략돼 있어요 이 생략돼 있는 걸 찾아야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보니까 오피스텔 말고 뭐가 있었냐면 아파트가 있었죠 아파트가 있으니까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오피스텔 수요량 얼마나 많이 변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니까 이 교차 탄력성의 식은 아파트 가격분의 오피스텔 수요량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써서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만큼 나오면 얘는 해당 재화고 오피스텔 수요량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얘가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얼마나 변했냐를 묻는 거니까 다른 재화 가격분의 해당 재화 수요량 이렇게 식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건 오류가 있으니까 모두 정답 처리해야 되겠네요 가격이 빠졌어요 제가 문제를 만들 때 가격을 뺐네요 가격이라 생각하고 맞으신 분은 가격이라 알고 있겠죠 선생님이 가격 빠졌네 실수하셨네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들은 잘 아시는 분들이죠 가격 10%가 변했을 때 아파트 가격은 10%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오피스텔 수요량이 어떻게 변했냐 오피스텔 수요량이 8% 증가했다고 나왔죠 오피스텔 수요량이 8% 이렇게 자 그러면 0.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0.8 이렇게 나와야죠 다른 건 들어갈 건 없으니까 찾아다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가격 하나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교차 탄력성의 문제였어요 도움이 많이 되면 좋겠고 도움 되라고 저도 쉬는 시간 쪼개가지고 이런 시간 갖는 거고 역시나 김포중앙학원에서 촬영하는 거예요 김포중앙원장님께서 이렇게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촬영할 수 있게 공간도 제시해 줘서 감사하죠 주변에서 공부하시겠다는 분이 있다라면 물론 제가 메가랜드 소속이니까 메가랜드에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동영상을 공부할 때는 메가랜드를 소개시켜줘도 되는데 만약에 특정 감옥 다른 데서 강의 듣고 있는데 야 세법이 어렵더라 학개론이 어렵더라 민법이 어렵더라 한 감옥 정도가 어렵다라면 김포중앙공인중개사학원을 소개시켜줘서 이쪽에서 들으면 싸게 동영상 드릴 수 있다라고 홍보 많이 해주세요 김포중앙학원 좋은 학원이에요 합격률도 너무 높고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고 원장님도 합격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학원이고 좋은 학원이어서 김포에 사셔서 학원에 현장 강의로 오시는 분들은 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지방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부러워해요 김포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김포학원에 다닐 수 있으니까 그냥 빈말로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한테 들었던 내용들이니까 자 7번에 보죠 그래도 답은 많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자 계산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해하면 어렵지 않은데 이해만 딱 하면 굉장히 쉽게 뭐 3초도 안 돼서 답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해석할 건 뭐냐면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하냐면 식이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인이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자 소득 탄력성은 원인이 소득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탄력성은 다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예요 소득에 의해서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렇게 식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얘를 구하려면 얘하고 얘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는 2분의 네모다 물론 우리가 딱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된다면 얘는 10이다는 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51이고 27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얘가 얼마냐 계산하려면 계산기에다가 얘와 얘를 곱하면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를 곱하면 여기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분수식 계산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얘는 얘하고 얘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 그냥 수요량이 아니라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이에요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 그러면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은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얘의 수요량을 구하려면 얘하고 얘를 곱하면 되겠네요 얘는 뭐냐 그냥 수요량이 아니라 소득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이에요 소득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 그래서 가격에 의해 변한 수요량은 가격 탄력성 곱하기 가격 소득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은 소득 탄력성 곱하기 소득 이렇게 끼리끼리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니까 아파트 수요자의 소득 아파트의 가격 가격도 소득도 각각 3%씩 올랐대요 그러니까 가격도 올랐고 소득도 올랐다는 얘기예요 자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내려갈 거예요 줄어들 거고 소득이 오르면 수요량이 증가할 거예요 정상제라면 그러니까 가격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고 소득에 의해서도 수요량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는 얼마 변하겠냐 전체 수요량은 얼마 변하냐 그러면 가격에 의해 변한 수요량도 구하고 소득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은 얼마냐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도 얼마냐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에 의해서 변한 양은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소득에 의해서 변한 양은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이렇게 하니까 끼리끼리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보죠 가격 탄력성 0.6 얘 3%씩 각각 변했으니까 곱하면 1.8% 이렇게 변했을 거고 얘는 소득은 3% 똑같이 변했고 소득 탄력성 0.4니까 이렇게 곱하면 1.2%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더 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방향이 달라요 방향을 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거 무조건 수요법칙은 비싸면 안 산다 그런데 얘가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가격이 올랐다 그럼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렇게 줄 거예요 1.8% 가격에 의해서는 수량이 1.8% 줄고 얘가 보니까 정상제라고 나왔어요 정상제 정상제는 돈 벌 때 사고 돈 안 벌면 안 사는 재화를 정상제라 그러죠 그런데 소득도 올랐어요 올랐다 그럼 돈 벌면 산다 그래서 얘와 얘를 더해야 돼요 그러면 1.8 내려갔고 1.2가 올라갔으니까 1.2가 올라갔으니까 내려간 1.2는 빼주면 똑같이 반대인 건 0이 되겠죠 변화가 올라간 만큼 내려가면 그 자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반대인 1.2만 빼면 0.6이 남겠네요 그래서 0.6%가 내려가는 걸로 남는 거죠 이렇게 감소한다 0.6% 감소 이렇게 찾아야죠 0.6% 감소 여러분이 계산할 건 사실 이건 제가 설명한다고 했지만 여러분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이만큼 이만큼 끼리끼리 곱하면 1.8 끼리끼리 곱하면 1.2 그런데 방향은 비싸면 안 산다 수요법칙 정상제니까 돈 벌면 산다 어 반대네 그러면 작은 거 없애져버리면 남는 거 큰 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0.6 그러니까 이거 문제 풀 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한 5초 걸려요 5초 뭐 계산할 게 없어요 이해만 하면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자 뭔가 이렇게 나왔는데 보완제 0.8 선택했어요 자 부호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교차탄력성이 양수면 대체제고 교차탄력성이 음수면 보완제이긴 한데 아까 이 문제에서 제가 잠깐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게 관계가 이게 대체제냐 보완제냐는 건 얘가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거 구분하는 건 이렇게 구분하는 건 살 때 안 사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무조건 제시할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요 살 때 사면 이건 보완제 살 때 안 사면 두 제화가 이건 대체제 이렇게 그렇게 구분하는 거지 교차탄력성이 양수다 음수다 이렇게 구하는 건 물론 그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에 그건 암기에서 풀려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적인 방식이고 정확히 이해하는 건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살 때 사면 보완제 이게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양수 음수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긴 하는데 공부 방법은 딱 하나로 정해진 건 절대 아니에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공부의 일환이니까 자기가 좀 더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서 중요한 건 문제 나왔을 때 안 틀리면 그게 가장 좋은 거니까 자기만의 방식 만드는 것도 좋은 건데 자 지방은 온라인뿐이에요 그래요 지방에 있으면 좀 공부하기 쉽지 않죠 힘내세요 가희님 아까 80점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공부 잘하시는 분이네요 그래요 열심히 저번에 틀렸는데 마쳤다 그게 이제 공부의 재미죠 공부가 사실 여담으로 잠깐 얘기하면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 시간은 저만의 자유로운 시간이니까 제가 갑자기 노래를 하든지 춤을 추든지 뭘 하든지 자유롭게 좀 한다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뭘 얘기하려다 말았지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까먹었어요 뭔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요 제가 6번을 빨리 푸는 팁이라면 보완제인데 양수의 탄력성 답은 무조건 틀린 거 체크하는 건 어떨까요 물론 그렇게 됐는데 양수 음수가 제시가 안 되고 보완제 대체지만 묻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대체제 보완제를 따로 이제 구분하는 개념이고 제가 드리는 팁이라면 아까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파트와 오피스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다면 이건 절대로 보완제가 될 수가 없어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주택으로서 비슷한 제화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 오피스텔 특정 이렇게 이런 제화가 딱 등장한다면 이건 무조건 이건 다 대체제예요 아파트,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오피스텔, 연립 이런 건 다 대체제예요 이렇게 나오면 그냥 찍어도 그냥 대체제예요 이걸 보완제로 출제해서 낼 수가 없어요 이건 잘못된 문제니까 그러면 보완제로 나왔다면 만약에 A가 샀다 A를 산다 그렇던 때 B를 안 산다 이렇게 나올 때 얘는 살 때 안 사니까 이건 대체제고 C를 살 때 만약에 D를 산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보완제죠 기호로 나올 때 이렇게 살 때 안 산다 살 때 산다 이때 얘가 보완제고 얘가 대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출제자가 대체제, 보완제를 좀 어렵게 낸 거고 이렇게 아파트, 오피스텔 나오면 그냥 시험 볼 때 무조건 대체제예요 무조건 이걸 보완제로 내면 틀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건 주택들은 다 모든 주택은 다 대체제 관계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건 이제 힌트로 써도 괜찮아요 시험 문제에 절대로 다르게 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8번 풀 차례죠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벌써 자, 보죠 탄력적인 재화는 탄력성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럼 탄력성이 크려면 양이 많이 변해야 돼요 이건 절대로 시험장 갈 때까지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즉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양이 많이 변하는 재화 양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변화율과 수요, 양의 변화를 비교했을 때 얘가 무조건 커야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 비해서 얘가 크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급이 탄력적이려면 걸리는데,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짧아야죠 쉽고 빠르게 만들수록 탄력적이라고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면 탄력성이 커지면 세워지면 비탄력, 누워지면 탄력적인 거죠 누워지면 기울기 크기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공급 곡선의 기울기 크기가 작다 작다라는 말은 탄력성이 커졌다 맞는 얘기죠 자, 가격 탄력성이 0이면 0이면 이건 완전 비탄력을 얘기해요 탄력성이 0이니까 양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양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양 변화가 없는 거 아까 수직선이었죠 완전 비탄력 우리가 수직선 이렇게 본다라면 이렇게 얘 수직선이 완전 비 내린다 완전 비탄력인데 이렇게 좌측으로도 안 가고 우측으로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죠 양이 감소 증가도 안 되는 거예요 양의 변화가 없어요 양 변화가 없다 그러면 양의 변화율이 0이니까 우리가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이니까 얘가 얼마가 됐든지 가 얘가 0이면 당연히 0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대면 완전 탄력 이건 뭐 외워서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가격 탄력성 0이면 완전 비탄력이라는 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놔야 되고 자 수직선이라면 이렇게 나왔네요 똑같은 얘기죠 완전 비탄력 수직선 그러면 공급량과 상관없이 가격이 일정한 게 아니라 수직선이 뭐가 일정해야 돼요 양이 일정해야 돼요 양이 그래서 여기에 가격과 상관없이 양이 언제나 일정하다 양이 고정됐다 이렇게 나와야죠 다 보기가 1번은 아니고 4번 얘가 틀린 거네요 그래서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 우리 가장 쉬운 문제죠 10 문제 중에서 그래도 정답률이 많죠 완전 비탄력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계속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완전 비탄력 수직선이면 양이 일정하다 좌우로 안별한다 나중에 계속 낼 건데 나중에 100%가 될 때까지 제가 계속 노력할 거예요 자 마지막 보기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은 지역별로 세분화할수록 탄력적이다 맞죠? 우리가 암기 코드가 수요가 탄력성이 크려면 대체제가 많을수록 공급이 탄력성이 크려면 쉽고 빠르게 만들수록 생산할수록 그 다음에 세수주장 비싸용 이렇게 암기했었어요 세분화할수록 그 다음에 수요가 공급보다 주거용이 상공업용보다 비싼 사치품이 용도전환이 용이할수록 장기가 단기보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외웠으니까 외운 걸 바탕으로 풀어야 돼요 제주감귤 제주도 사시는 분인가? 그러게요 제주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보질 못했네요 제주도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아름답고 먹거리도 많고 자연풍경도 너무 아름답고 예전에 제가 사진 찍는 취미가 있었는데 제주도에 있는 오름들을 엄청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카메라 들고 왠지 그러면 멋있어 보일 것 같아서 만약에 혼자 막 자아 도취돼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늙어가지고 그냥 귀찮네요 다 9번 보죠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탄력성에 따라서 더 변하는 게 있고 덜 변하는 게 있었어요 자 한번 잠깐 좀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 공급이 수요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증가했다 얘는 수요 곡선이죠 우측 갔으니까 증가했는데 가만히 있는 공급 곡선이 수요가 똑같이 증가했다고 해보죠 자 근데 가만히 공급 곡선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세워져 있냐 얘가 누워져 있냐 그래서 공급 곡선이 세워져 있냐 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더 변하는 게 있고 덜 변하는 게 있어요 둘 다 이 점들이 이제 움직였을 때 이렇게 갔죠 1번 2번 1번 2번 둘 다 수요가 증가했고 공급이 일정하다면 가격은 상승 올라갔으니까 가격 상승 오른쪽 갔으니까 양 증가해요 얘도 가격 상승 올라갔고 우측 갔으니까 양 증가 그러니까 균형점 이동은 똑같이 나타나는데 공급이 세워져 있을 때는 가격은 많이 변하고 양은 조금 변해요 얘가 누워져 있을 때 보니까 가격은 조금 변하고 양은 많이 변해요 올라가냐 내려가는 건 가격 왼쪽 오른쪽 가는 건 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세워져 있으면 비탄력인 거고 비탄력일 때는 가격이 많이 변하고 양이 적게 변해요 중요한 건 비탄력이면 언제나 양이 적게 변한다예요 얘는 탄력적이죠 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탄력적일 때에는 양이 많이 변해야 돼요 가격 조금 변하고 양이 많이 변한다 그래서 암기 코드도 있지만 이건 수업 중에 제가 제 방식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건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하고 비탄력이면 양이 적게 변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서 한번 보죠 공급이 증가했는데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나왔어요 수요는 줄 때 증가했다 감수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수요는 증가했다 감수했다가 아니고 그냥 비탄력적이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세워져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곡선은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균형점 이동 먼저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는 일정하고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우리가 전에 배웠던 균형점 이동으로 판단한다면 일정한 건 볼 필요가 없고 증가했으니까 증가하면 양 증가 양 증가하고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하락 이렇게 균형점 이동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변하는 거냐 덜 변하는 거냐를 찾아야 되는데 얘기가 비탄력적이래요 이 비탄력적이다는 걸 통해서 비탄력적이면 양이 덜 변하는 거고 양이 덜 변하는 거예요 탄력적이면 양이 더 변하는 거예요 많이 변했다 크게 변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비탄력이니까 비탄력이면 양이 작게 변해야 돼요 덜 덜 이렇게 나와야 되고 가격은 반대로 이제 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덜이라는 말은 작게 변했다라는 말이고 더 라는 말은 크게 변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양은 덜 증가했다 양은 작게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얘는 가격은 더 하락했다 가격은 크게 하락했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균형점 이동 찾아 넣고 탄력이냐 비탄력이냐에 따라서 더 변하는 거 덜 변하는 거 이렇게 집어넣어야죠 얘는 이렇게 나왔네요 가격은 가격은 하락했는데 어떻게 더 하락했다 이렇게 맞는 거죠 나머지 지문도 해석해보고 3번 볼게요 바로 수요가 증가했는데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나왔어요 공급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균형점 이동 먼저 찾아야죠 얘는 일정한 거니까 균형점 이동을 했는데 전혀 영향을 안 줄 거고 얘가 균형점 이동을 일으킬 거예요 증가니까 양 증가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상승 이렇게 균형점 이동을 이렇게 체크해놓고 탄력성이라는 거에 따라서 더 변하는 것과 덜 변하는 걸 정해놔야죠 탄력적이면 뭐가 더 변한다 양이 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더 변하고 가격은 덜 변한다 더 라는 말은 크게 라는 말이에요 양은 크게 변한다 가격은 작게 변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가격 나왔네요 가격은 덜 상승한다 작게 상승한다 그래서 가격은 상승했는데 작아야죠 작아야 돼요 덜 작게 폭이 작다 라고 나와야 돼요 작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얘를 가격 상승폭이 작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작게 작다 이런 말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나머지도 이제 한번 해석해보고 자 이렇게 탄력성에 따라서 더 변하냐 덜 변하냐 이렇게 볼 때는 먼저 균형점 이동 먼저 얘 먼저 찾아놔야 돼요 얘가 1단계고 얘가 2단계예요 이때 균형점 이동을 당연히 알아야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문제를 쉽게 낼 때는 탄력성을 활용하는 거 더 덜 이걸 안 내고 그냥 균형점 이동만 내는데 좀 어렵게 내겠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균형점 이동을 물을 거니까 별도의 균형점 이동 문제를 안 내고 여기에서 균형점 이동 문제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 준비해야죠 답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문들이에요 이 지문들이 나오면 그래서 틀린 건 3번이고 잘 정리해야 되고 물론 이제 비가 더 이렇게 엄청 바쁘셨나 봐요 무슨 얘기죠 100점 맞은 분은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거죠 경제론 100점 맞았으면 그냥 항상 바빠요 저는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와는 다르게 좀 게을러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얘는 맨날 틈만 나면 잠만 잔다라고 해서 잠보라고 많이 그랬어요 자는 게 제일 행복해요 사실 근데 좀 바빠가지고 교제 작업도 있고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사실 수업만 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여러 작업들을 하고 또 수업 준비도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좀 더 효율적으로 잘 가르치겠냐는 연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절대 선생님들 뭐 한가한 선생님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보죠 탄력성에 대한 설명도 틀린 거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암기코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아까 암기코드 썼는데 비탄력적일 때는 자 비탄력일 때는 양이 작게 변하는 거죠 양이 덜 변하는 거야 그러면 가격은 더 변하겠네요 그래서 더 변하는 걸 기준 잡았어요 물론 양은 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죠 비탄력일 때는 양은 작게 변하는 거죠 탄력적일 때 양이 더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격이 더 이렇게 그 다음에 고가로 팔아야 유리해요 비싸게 팔아야 총수입면에서 유리하고 비탄력적인 대상이 조세부담이 커요 수유와 공급 중에 탄력적인 건 조세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인 대상이 조세부담이 크다 그래서 암기코드가 비가 더 고가여서 부담이 크다 이렇게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더 변하고 양이 덜 변하고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로 파는 게 유리하고 총수입면에서 비탄력적일 때 조세부담이 크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기론에서 탄력성과 관련된 것이 이 암기코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건데 아직 여러분들이 저의 이런 효율성과 관련된 이런 뭐 알아주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암기코드예요 탄력성을 한 번에 다 정리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걸 바탕으로 탄력적일 때 이렇게 본다면 탄력적일 때는 양이 더 변하고 가격이 덜 변할 거예요 그리고 고가일 때 유리했으면 탄력적일 때는 고가가 불리할 거고 저가가 유리할 거예요 비탄력일 때 조세부담이 컸으니까 탄력적일 때는 조세부담이 작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탄력성의 활용 문제를 다 이 암기코드로 풀어낼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죠 자 비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자 공급자는 임대료를 올릴 때 올릴 때 총수입이 증가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로 팔아야 가격을 올려야 총수입이 증가되어서 유리하다 맞는 거죠 자 이번에 가격탄력성 1인 경우 자 임대료의 변화는 총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죠 가격탄력성 1일 때는 가격 올리든 내리든 가격 오른 만큼 양이 떨어져서 총수입의 변화가 없어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맞고 자 가격탄력성 1보다 작은 경우라고 나왔으니까 1보다 작으면 비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탄력적일 때 이렇게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하락함에 따라 아까 비탄력적일 때 고가가 유리했죠 그러면 여기에 전체 수입은 증가한다 나왔으니까 유리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가면 유리하고 저가면 가격을 내렸으니까 저가를 말하는 거예요 저가면 불리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감수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사실 1번과 3번 지문은 똑같은 지문이에요 1번 알면 3번도 당연히 아는 거고 3번이 틀렸죠 자 그래서 여기 똑같은 얘기로 탄력적인 경우에는 탄력적일 때는 저가가 유리한 거죠 싸게 팔아야 저가 전력이 총수입 면에서 유리하다 맞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비해 큰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큰 경우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조세부담이 어쩌냐 이렇게 나온 거죠 비탄력적인 대상이 세금을 많이 내요 이건 뭐 간단하죠 얘는 탄력성이 크고 얘가 탄력성이 적으니까 얘가 조세부담이 큰 거예요 탄력성이 작은 탄력성이 작은 비탄력적인 대상이 수요가 비탄력적이래요 그럼 수요는 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은 수요자 임대인은 공급자 이렇게 되는 거죠 수요자니까 임차인의 부담이 크다 수요가 비탄력이니까 임차인의 부담이 크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맞는 지문이네요 틀린 건 3번이 틀렸죠 자 여기까지고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 풀었고 다시 얘기하지만 사실 오늘 열 문제를 푸는데 물론 뭐 잡다한 얘기도 있었지만 1시간 20분 정도 지났어요 천천히 설명한 거예요 아주 자세히 천천히 설명해줬으니까 경제론이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수업 같은 걸 좀 열심히 들어보시면서 지문 하나하나를 정확히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신다면 앞으로 경제론 파트 문제는 장담컨대 5문제가 나오면 3문제 이상은 무조건 맞을 수 있어요 4문제 5문제까지도 맞을 수 있을 거니까 열심히 연습하셔서 나중에 모두 합격했을 때 제 목표는 그래요 쉽게 열심히 잘 강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즐겁게 공부해서 합격한 다음에 합격은 당연히 해야죠 제 역할이 합격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먼 날에 3년이든 5년이든 7년이든 지났을 때 어 나 그 황재원 선생님한테 수업 들어서 너무 즐겁게 공부 열심히 잘했다 쉽게 합격했다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었다라고 기억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목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1등이 되고자 하는 것도 제 두 번째 목표이기도 해요 근데 더 노력해야 되고 시간도 필요한 거니까 제 욕심만 낸다고 되는 건 아니겠고 많은 시장에서 제 수업도 잘 좋다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뭐 열심히 하고 제가 능력이 평가가 됐을 때 그럼 잘 되긴 하겠지만 어찌 됐거나 1차적인 목표는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도 저를 생각할 때 좋은 선생님이었다 쉽게 잘 공부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멀리서나마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몇 명 빠져나갔는데 이벤트가 있었어요 시간이 좀 길어졌죠 의도가 이 재원 클래스는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하나라도 좀 더 더 여유를 가지고서 공부할 수 있게 제가 준비한 거니까 시간을 좀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일단 제가 이벤트 원장님이 원장님이 커피 쿠폰 쏜데요 그래서 두 개를 제가 이벤트를 문제를 낼 거니까 맞춰주시면 되고 나무부정국에서 답은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두 개 쓰는 사람은 두 번 쓰는 사람은 실격입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에서 한 번 2번 문제에서 한 번 이렇게 써야 돼요 1번 문제를 풀 때 막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열 개씩 막 막 뿌려가지고 답답 운좋게 걸리면 안 되고 하나만 딱 고민해 써보세요 제가 이제 초성을 쓸게요 초성을 쓸 때 암기 코드가 이게 뭔지 이게 무슨 암기 코드인지 정확히 암기 코드 글귀를 딱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초성만 쓸 테니까 자 1번 암기 코드 초성이에요 암기 코드 초성 암기 코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건 뭐 매번 낼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자 무슨 암기 코드일까요 적어주세요 좀 고민해서 1번에서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오답 쓰면 틀리는 거고 이 암기 코드가 뭘까요 아무도 안 나오고 있어 아직 어? 뭐 나와야 되는데 여보세요 어? 답이 안 나왔어야지 이럴 수가 암기 코드를 아직 열심히 안 했군요 답이 나올 때까지 힌트? 아 힌트 얘기하면 바로 나와요 암기 코드가 뭐 막 수백 가지는 아니니까 어? 저 유튜브에 노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요 아 그래요 과근희님 딩동댕입니다 맞추셨어요 이거 나와야죠 순순의 현가 투자론에서 순순의 현가 얘가 할인법 얘기하는 거죠 할인법 제가 수업 중에도 이거냐 저거냐 저량이냐 유량이냐 제자가 통부인 정부의 직접계위냐 간접계위냐 개발보조금 정보 그 다음에 투자론에서 할인법이냐 비할인법이냐 할인법 순순의 현가 그 다음에 금융론에서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융이냐 지분금융에 리조신 공사펀드 이거 중요하죠 자 이건 할인법 투자론에서 내었던 할인법이에요 정답자는 곽은희님이 먼저 가장 먼저 축하드려요 곽은희님 소개 한번 해줘봐요 김포 중앙에 다니시는 분인지 아니면 어디서 공부하시는 분인지 초인님이나 양귀비님 뭐 아쉽지만 다음번에 다음 기회에 곽은희님 축하드리고 자 일단 1번은 됐고 2번 원장님이 아재 개그 한번 해보시는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하시더라구요 제가 좀 타고나는 성격이 유머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서 좀 어렵긴 한데 어찌 됐구나 한번 논센스니까 편하게 아재 개그래요 아재 개그 잘 들어보세요 뭐 이건 뭐 돼지가 방귀를 끼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논센스예요 아재 개그예요 돼지가 방귀 뀌는 것을 뭐라고 하냐 자 답 주세요 돼지가 방귀 뀌면 뭐라고 할 거냐 정답은 없으니까 가장 그럴듯한 답을 먼저 내주시면 제가 인정해드릴게요 돼지가 방귀 뀌는 것을 뭐라고 할 거냐 영상 느리다고 아 네 뭐 이해해 주세요 이게 뭐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뭐 그런 학원은 아닐 수 있으니까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조유리님 축하드립니다 어우 계속 나오는데 조유리님 당첨입니다 조유리님 조유리님 조유리님이고 여기는 곽은희님 축하드려요 네 원장님이 선물 보내주실 거예요 커피 쿠폰 보내주신대요 아 그리고 정보 하나 하면 네 답은 나오는데 이게 좀 제가 하는 것과 영상이 조금 시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그리고 그 노래 제가 한번 불렀는데 유튜브에다가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혹평을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안심이 된다라고 그 얘기를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들었어요 선생님도 못하는 게 있군요 아 저 못하는 거 많아요 사실 그냥 여러분이 너무 좋게 봐주셔서 완벽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족한 거 많지요 많아요 네 그냥 예쁘게 들어주시면 좋고 나중에 제가 기분 좋고 그럴 때 그럴 때 이 재원 클래스에 노래 한 번 다시 하겠어요 네 진짜 실력이 그 정도는 아니다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분명 있어요 그걸 위해서 다음번에 제가 기회되면 여기서 한 번 노래 한 번 해드릴 테니까 네 그리고 노래 들으셨으면 좀 좋은 마음으로 댓글 잘 달아주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시간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다 같이 좋은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뭐 특별하게 이제 공부하면서 어려운 고민이 좀 없었나 본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가 자기만의 고민이 있다거나 지금 상황에서 내가 점수가 잘 안 나와서 고민스럽다 뭐 이런 거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고민이 있으면 여기에서 글 올려주시면 제가 충분히 고민해서 같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한 번 찾아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 그렇게 고민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토요일날 여기 오셔가지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